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덕천교차로를 지나고 만덕대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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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질하고 주꾸미 한사리 하구요 아 살만하다 지금 라이딩 하고 있는 이 길은 반덕대로 입니다 이 길은 반덕둑둑둑둑둑 이 길은 반덕둑둑둑둑둑둑둑둑 반덕둑둑둑둑둑둑둑둑 반덕둑둑둑둑둑둑 반덕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 3개가 어느정도 기사야지 4개가 오고 4개가 부정된 이빨 5개가 부정된 이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EE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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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대목이라고 그러나 안이 멀었잖아 아이고 다 왔습니다 예 부르도록 묵고 왔습니다